강원도 홍천 원조민 부동산 공장은 정사각형 형태로 네모 반듯하게 생겼고 홍천 시내에서 약 5분정도 전후거리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구요 옆쪽으로는 보시면 산이랑 붙어있고 주변은 소를 키우는 축사도 좀 있고 주변은 전원주택도 있고 농가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용도로는 창고나 공장 뭐 아니면 이제 근처에 막국수 집들도 여러 집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장사하실 분도 좋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홍천 시내 그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 생활권이 좋구요 주변으로 이제 전기 전화 뭐 상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생활 여건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점이 이제 옆쪽으로 축사가 있는게 조금 단점이 되구요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 해서 주택보다는 이제 공장이나 창고 요런 형태로다가 이제 사용하실 분이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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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